어제 오후 3시쯤 전북 전주시의 완산구 중인교차로 인근에서 장애인 7명이 탄 스타렉스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장애인 7명과 지도교사 1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경찰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공사 중이던 도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